오늘은 저의 졸업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마지막 병아리 교복을 보고 계십니다 올해는 연인들이 안와서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교복 입고 마지막 사진 많이 찍어놓을 거예요. 저 아직 제 졸업사진을 못 봤거든요? 졸업해본도 주나? 저 사실 중학교 졸업도 안 해봐가지고 졸업식이 한 지금 6, 7년? 그 정도 만에 해낸 거라 지금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졸업앨범을 주는 건가?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 어쨌든 저는 제 졸업사진도 아직 못 봤습니다. 찍기만 찍어놨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는 앞머리 내리고 찍었고 하나는 앞머리 없애고 찍었는데 오늘 별로 진짜 이제 학생 끝인 거야?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오랜만에 오늘 콩식이도 보기로 해가지고 콩식이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며칠 전부터 콩식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팬 분들도 있으려나?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올해는 교실에서 졸업장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졸업장만 받으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학교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갈 거고요. 뭐 엄청 챙길 게 많네. 아이고. 저런 앨범도 받고 저런 앨범도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환 찍고 싶은데 저희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찍었는데 꽃다발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오늘 너무 파이널팔데문에 든든했어요. 길게 못 찍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Luk domu 하세요. 해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